동구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랜드 박사인데 이분은 저술가이면서 또 신학교 교수입니다.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그 가족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이 범브랜드 박사는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잡혀서 토옥을 당하고 그 후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어두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석방이 되고 서방으로 빠져나와서 공산권 성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구를 끌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잡혀서 이제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입니다. 생각을 나눌 만한 말벗도 없습니다. 읽을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써볼 만한 종이나 연필도 없었고 심지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바람풀폭이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햇빛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는 3년을 버티면서 혹독한 굶주림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주는 것은 더러운 감자 껍질을 가지고 만든 수프였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조각을 주는 것으로 연명을 하는데 자주자주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압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 수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마약이든 수프를 계속 먹어대니까 점점점점 정신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지만 그 신학도 다 날라가 버렸어요. 14개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습니다만 모든 언어를 다 까먹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어를 그냥 좀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는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나는 매우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리고는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런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음식이 조금씩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 지나니까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세미섭듯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깜짝이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자신이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그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강구 올렸습니다. 그 회복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한번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리면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조금만 아침에 늦잠을 자도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대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머리 숙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우리의 혼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날은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라고 하는 딱지는 붙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기도문만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원칙,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고 잊지 않고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십니다마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매우 유익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원리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의 정신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욕심을 비우고 기도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욕심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날 하는 말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신약의 카피본인 다른 사본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날이 새야 되니까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처럼 눈을 뜨고 해가 솟는 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가장 좋은 샘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 번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온통 광야뿐인 그 신해산 아래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길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죠. 그들은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서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찍고 뭐 삶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양식을 사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일분만 거두라고 했지만 말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부대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세 부대도 거두고 그래가 식구대로 나가서 한 임식 찍고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날 하루 딱 먹고 남은 거 내일 먹지 하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저녁 되니까 썩어서 못쓰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있을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매일 먹을 것만 거두어왔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공중의 새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 하면 먹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사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이요. 날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욕심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더 가지고 싶다. 쌓아놓고 싶다. 재축해놓고 살고 싶다. 남보다도 화려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끼어들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욕심 없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어린아이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5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그래도 사람 대우받고 살려고 하면 적어도 생필품이 70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난 세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래도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살려고 하면 10배가 더 되는 생필품이 필요하대요. 800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 반면에 사람들은 800가지, 900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점점 더 구하는 것도 욕심투성이가 되고 점점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삶의 질은 높아질지라도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가만히 보면 그 기도에 욕심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탐욕의 냄새가 물씬 물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기도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만큼 인기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기도 가지고 만족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루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인기 없는 기도라니까요. 좀 더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구두와 같다고 클레멘트 교부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구두와 같다고요. 구두는 마냥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구두는 화려하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발에 맞아야 되고 자기 신분에 맞아야 되고 자기 멋에 맞아야죠. 요즘에 필리핀에 정신나간 어떤 여자 구두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을 테레비를 통해 보았는데 여러분 그 얼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얼굴 가만히 보세요. 꼭 마녀 같잖아요. 구두에 보석 박으면 뭐합니까? 구두에다 금을 입히면 뭐합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전시회 하느라고 여러분 그거 참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호들갑을 떠는 거 보면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정치가들인 것 같아요. 구두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많이 쌓아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 다 손에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분수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저 무한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주기도 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 욕심을 뽑아라. 하나님은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 원치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필요한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자유와 평화라든지 이것 따지고 보면 그날 그날 얻어서 사는 일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 날이지만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이 내 날이요. 오늘만이 내 것이요. 내일도 내 것이요. 머리도 내 것인 것처럼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마치 생명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내 날이요. 오늘을 살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실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용할 양식은 꼭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쌓아놓고 산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 70년이라고 보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정이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읽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내 일을 위해 욕심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욕심을 뽑아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양식 받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10년도 살고 50년도 사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의 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좋은 시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새우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으미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나이다.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나이다. 새에게 물어보세요. 탐욕이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새는 무거워서 날지를 못한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 데 지장을 받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가볍게 기쁨으로 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훈뻑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시네?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나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아 무조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시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극류를 베풀어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하여간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주기도문 속에 담아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것을 하필이면 삽입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얼마나 부담스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면 주기도문을 성도들이 함께 외우는데 쭉 외우다가 이 구절 나오면 전부 다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을 안 한대요. 그 말 입담을 가만히 있대요 다들. 가책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당시 사람들 그래도 가책이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오늘 우리는 이런 양심마저도 없지 않아요. 용서를 했든 말았든 그저 주기도문이니까 외우고 보자 하고는 그저 우리 다 기도하고 말아요. 참 이거 저나 여러분이나 통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발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 오만 가지 죄라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완전한 자가 없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제지할 수 있고 간정으로도 제지할 수 있고 입으로도 제지할 수 있고 성적말씀만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치지 않으니까 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면서 그대로 나는 살지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 내만큼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오만 가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기도 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만큼 염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손가락질하세요. 세상 사람도 그거 알면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앙케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온 조사 자료를 보니까 참 기가 차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31%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비인격자들이에요. 30%가 또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위선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17%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거야. 이기적이다. 인위적이다. 위선적이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겨우 17%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고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왜 이런 꼴이 나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좋아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의 죄는 용서 안 하고 친구 죄는 용서 안 하고 한 번 삐떨어지면 술잔 하나로 끝날 문제도 십 년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할 때 용서하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요한과 야구부를 만나서 너희는 나를 쫓아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물을 짚고 있던 두 형제는 어떻게 했나요? 배도 버리고 거기에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버린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용서가 뭐냐 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포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한 말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개가 미쳤어요. 소만 강우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개도 광염병이 걸리죠. 미쳐요? 미친 개는 아무나 물어 뜯어요. 그러면 사람도 또 병이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개를 죽여야죠. 죽여가지고 묻어야 됩니다. 그거는 먹지도 못해요. 자, 스포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친 개를 죽여가지고 묻을 때 좀 깊이 파고 머리고 몸이고 꼬리고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묻어야죠. 그런데 미친 개를 묻으면서 머리하고 몸은 묻고 꽁지만 쫙 세워서 바깥에 보이도록 묻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념비가 됩니까? 왜 꼬리를 쳐들고 꼬리를 밖에 내놓고 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개를 묻으려면 꼬리까지 깨끗이 다 묻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려면 잊어버리세요. 꼬리를 남겨놓지 말고 다 잊어버리세요.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지 않아요. 머리도 묻었어요. 몸뚱이도 묻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는 꽁지처럼 뭐 하나 꽁지처럼 딱 내놓고는 쳐다볼 때마다 그거 생각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5년 전에 잘못한 거 작년에 잘못한 거 해가지고 항상 빗다 가게 보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썩으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못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잊어버린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에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두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왜 망각을 합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그분에게 잊음이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기는 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시면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데 어느 정도 잊어버리느냐? 자기의 등기로 던지듯이 잊어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영혼의 거룩을 중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항상 중시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시험투성입니다. 마치 지리밭을 걷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날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시험이 많으니까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는 굴복하고 완전히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대적하고 이기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갑니다마는 한 번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면 악에 빠집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 그것은 정관사가 붙은 악입니다. 그 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악이 뭐냐?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그 악이 뭐냐? 우리가 시험에 빠져 범하는 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해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단 시험 받았을 때 무릎 꿇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못쓰게 되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영혼의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지 못한 사이트가 많아요. 음란물 사이트 여러분처럼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한 번 들어가서 아이고 더럽구나. 닫아. 그리고는 끝납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만 있나요? 폭력물 사이트도 있고 타살 사이트도 있고 구다는 사이트도 있고 점치는 사이트도 있고 저주하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못쓸 시험거리가 될 만한 사이트가 현재 한국에만 20만 개라고 그래요. 최근 통계입니다. 얼마나 요지경이요. 우리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교에서 구하옵소서의 말은 주여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시험과 악을 도무지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와 요금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능에 충만한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거룩함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소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줄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지뢰박과 같이 시험이 많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인터넷 앞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주기동 주기동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참 원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받들고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 받는 직장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그날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예요.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만이 해도 내 영혼의 죄를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돌아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장성을 다해서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계속 보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축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북상 여기는 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항상 담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담고 기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관심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헝금이 온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헝금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을 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헝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알고 계시오니 날마다 그 소원 들으시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뚫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으로 갖고 주 앞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 직장을 잃고 고통하는 성도들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니 그때의 주님이 우리의 소박한 기도 들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한 대가를 백배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하루빨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